나도 가네 쉐어링 와우 아 잠깐만 잠깐만 엉덩이 뭐지? 집사2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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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닥에 내려놓지? 아야 아야 괜찮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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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차려 놓고 조금 빠른 얘 네 신호 깨끗한 상태고 신호 깨끗한 상태고 안쪽까지만 깨끗해 이빨 한 번만 어머 어허 몸증이 살짝있지? 지주역이요? 심하게는 아니에요 아아 아아 발 문제없는 상태 소화력도 좋고 생인총도 괜찮고 형이 잡아주세요 저번에 앞발에서 비해 보관 앞발은 아예 안 보여? 형은 안 Annoye 누구지? 난 안 보여 아아 괜찮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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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돼 안 돼 안 돼 자 Mostly 이동을 싹대 몹し barrel 아아 아악 야야나 조금만 참아 아아아아아아 미쳤다 아아아아아아아아아 강아지 잠깐만 잠깐만 맹수 맹수 잠깐만 애기 잘했잖아 또 전에도 괜찮아 괜찮아 와우 이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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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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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자자자자 아아악 아아 잠깐만 잠깐만 애기 많이 무서웠어? 무서워가지고 이렇게 화낸거야? 이쁜이가? 응? 괜찮아 애기 괴롭히려고 그러는게 아니야 애기 괴롭히려고 그러는게 아니야 까끼가 좀 먹으면서 기분 좀 풀어볼까? 자 혜진아 봐봐 까끼가 좀 먹어보자 기분 좀 풀어보자 여기? 까끼가 기분 좀 풀어보자 자 혜진아 자 혜진아 자 혜진아 자 혜진아 우리 이거 먹고 싶어 했잖아 옳지 아 그쪽 팔을 좀 잘 먹어 아플 때 있어 스트레스 받을 때 있어 잘 먹어야 돼 이거 손 이거 달라고 해가지고 좀 그랬어 기분이가? 응? 기분이가 좀 그랬어 이거 달라고 해가지고 응? 응? 기분이가 안 좋아했어 이거 달라고 해가지고 이제 아빠 맞으려고 싫어하는데? 애기 금방 지나가 괜찮아 괜찮아 조금 더 뵀어요? 네 조금 더 와요 아기 아기 밥 액수 한번 해 보자 아기 아기 잘 할 수 있잖아 아이고 아이고 아기 잠시만 잠시만 아기 잠시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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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은게 괜찮아 괜찮아 뒷다리는 괜찮잖아 애기 앞발질하는 거잖아 뒷다리는 괜찮아 아이고 애기 다 뺐어 드디어 이 맹수야 이 자식아 이 맹수야 이리 와 기다려주세요 왜 이렇게 전해질은 크게 문제없고 혈당도 다 정상이고 신장 수치도 거의 바뀐 게 거의 비슷하고 응 염시치도 괜찮고 콜라빈 수치도 괜찮고 높은 거를 심한 애들하고 비교하면 낮은 거고 정상적인 애들하고 비교하면 거의 많이 높은 거고 정합적인 소견으로 지금 뭐 지난번 살 때하고 크게 바뀐 건 없는 거 같아요 응 나쁘지 않은 편 살을 뺄 수 있으면은 빼는 게 좋고 치아관리는 좀 꾸준하게 해 주셔야 돼요 체중관리가 이게 아니 하면은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네 한꺼번에 갑자기 확 줄이는 거보다는 뭐 그 간식 줄이는 것도 조금씩 조금씩 줄여가면서 혈당치는 게 낫고 그렇겠습니다 제가 가서 바로 풀어주세요 스테리스 많이 받았어요 아들 많이 열받았어? 응? 선생님이 그랬어? 응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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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쁘이 아이고 이쁘이 아이고 이쁘이 가자 이제 가자 이뻐 아휴 집이다 아휴 집이 왔다 아휴 집이 왔다 아휴 집이 왔다 야 으앙 하자 아휴 집이 왔다 아이고は 구웠다 다 이것을 아고ime 마이 아بد 데리 automobile 죽多 애기 저는 나를 비 mismo 그리 동 guest 얘기를 선예 말 얼굴 아이고 고생 많았어 우리 애기 크게 안 아파줘서 고마워 우리 애기 사랑해 애기 이쁘니 옳지 여기 살아 건강하기만 해줘 이쁘니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